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앞으로 국내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사라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나 컴퓨터가 대체하게 된다는 건데 직종별로 어떻게 분석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기술 진보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와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내 일자리의 55%에서 57%는 컴퓨터 대체 확률이 70%가 넘는 소멸 고위험군 직종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종별로 보면 기계와 컴퓨터에 의해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은 섬유의복, 영업판매, 경비청소, 기계와 음식서비스 관련 직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대학 전공별로 보면 조형과 의류, 의상학, 금융회계, 세무학, 문화정보학, 산림원회학 등이 기계와 컴퓨터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전공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부가 최근 업무보고를 통해서 공학 분야 정원을 늘리고 인문사회 분야 정원은 줄인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당장 현재 취업률만 보고 전공별 인원을 조정하는 방안은 앞으로 10년에서 20년까지 내다보는 정책으로 적절치 않다는 비판을 낳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